항상 시청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셀트리오는 이제 자사주 매입이 완료가 되었고 셀트리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. 몇조 남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사주 매입도 다 완료가 되었겠다. 주가가 블록딜 이슈만 남아있죠. 블록딜 이슈만 남아있는데 이 부분 물량 소화만 마무리되면 셀트리오 주가가 여기에서 머블 이유가 아예 사라지는 상황이다.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자 그리고 오늘 셀트리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웨인 순매도 4위까지 올랐습니다. 웨인 순매도 4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죠.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매수세가 힘이 아주 강하게 발휘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지금 보시면 이 셀트리오 헬스케어가 지금 13시 30분 기준으로 헬스케어 매도 순매도 금액이 32억 정도 되고 있죠. 32억 정도 되면서 순매도 4위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제약 코스닥 쪽이 웨인 기관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. 1137억 웨인 매도 기관이 천억이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이 코스닥 쪽은 눌림을 받고 있죠. 웨인이 조금 사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방향을 아래로 좀 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제약 바이오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죠. 대부분 이제 하락하는 조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하락폭도 꽤 큰 편이죠. 제약 바이오 부분이 좀 큰 편에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조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저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셀티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현황을 한번 보시면 이제 없습니다. 셀티윤이 매번 들어오다가 자사주 매입이 다 끝이 났죠. 지난주 금요일 날 남아있는 물량이 당시 5만 몇천 중인가 3만 몇천 중인가 정도 되었죠. 그거 딱 신청을 하고 체결이 다 끝나버리면서 마무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마감이 되었죠. 그래서 셀티윤은 자사주 매입이 끝이 났습니다. 자 이제 다 끝이 났고 셀티윤 헬스케어도 아직 한 번에 다 끝을 내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보통 10만 주씩 계속 매입 신청을 했죠.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10만 12,000 중인가 이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체결이 된 부분은 다 체결이 되지 못했죠. 지금 이제 5만 4천 주 이렇게 올라온 상황을 보면 오늘 이제 매수가 마무리된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상황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체계 수량이 이제 만 4천 주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한 4만 주 정도 남았죠. 이제는 한 4만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자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면 이 셀티윤도 자사주 매입이 이제 다 끝이 나죠. 자 이제 이 자사주 매입도 다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제 셀티윤은 주가가 올라갈 일만 남았겠죠. 올라갈 일만 남았다.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주가가 이제 좀 싸게 거래가 되면은 자사주 매입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싸게 거래가 되면 매입가가 낮아지니까 뭐 땡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. 맞죠? 좀 싸게 살 수 있으니까.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끝이 났죠. 셀티윤은 끝이 났고 헬스케어는 이제 4만 주 정도 남아 있는데 자 지금 뭐 이런 추세면 오늘 마무리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. 지금 이 만 4천 주 정도 이제 매입을 했고 남아있는 물량 이제 매입을 또 하고 있죠.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아마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.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진짜 마무리가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제 빨리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. 이런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.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는 부분도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셀티리온이 오늘 뭐 아주 좋죠. 수급이 괜찮습니다. 한화에서도 들어오죠. 연기금이 계속 한 3일 좀 팔아 되다가 이제 연기금이 다시 매수 쪽으로 방향을 바꿨죠. 아마도 이 한화에서 들어오는 게 연기금 그리고 기관 쪽에 매수 물량이다. 이렇게 좀 보여지고 대표적인 주가 하락의 주업들이죠. 신한 골드만 하나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오고 있죠. 신한도 만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골드... 아니죠. 하나는 또 재피 먹어야죠. 골드만 석스가 6만 3천주 꽤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블락딜로 좀 눌러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뭐 들어올릴만한 그런 타이밍이 됐죠. 자사점의 입도 이제 다 끝이 났고 이런 부분은 이 주가 부분에서는 사실 이게 오히려 호재입니다. 호재 끝이 나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주가야 빨리 좀 올라가라 이런 지금 바람이 이제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다 라고 봐야겠죠. 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외입매도 4위에 지금 링크가 되었는데 자 지금 이 모건 스탠리가 계속 매도 중이죠. 여기는 셀트리오는 골드만삭스에서 계속 매수 중 헬스케어는 모건 스탠리에서 계속 매도 중 그래서 4만 2천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매도 창구였던 KB 정권이 다시 매수를 하고 있는데 2만 3천주죠. 그러니까 지금 이 모건 스탠리의 이 매도 물량에 비하면 조금 적은 편이다. 매수세가 조금 적은 편이다.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죠. 그러나 지금 워낙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나올 만한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. 실제로 또 많이 나오고 있고 호주 유플라이마 호주 승인 소식 뭐 이런 소식도 또 나왔고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악재가 나온 부분은 리콜 부분이죠. 진단키트 리콜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인지 아주 크게 악재로 작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. 아주 단발성이고 11만 개 정도밖에 안 되죠. 11만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불법이 유통되었던 영구용이 유통이 되었던 이런 실수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제 자발적으로 전부 다 회수를 거의 대부분 다 했다라고 회사 측에서 밝혔죠. 이런 부분도 이제 지나가버린 그런 악재 소식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단발성은 악재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 회수를 마무리 짓고 이제 다시 물량을 계속 수출을 계속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수출이 중단되었다.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SD바이오센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불법 유통 물량들이 좀 나왔었죠. 그런 부분이다. 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냥 해프닝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. 여기서 순간적으로 금방 보면은 한 7천주 7천주 정도 한 번에 사는 그런 모습까지 또 보여주고 있죠. 상당히 강합니다. 이렇게 7천주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모스테이 위에서 이렇게 받쳐놓은 물량들이 모건스탠리의 모건스탠리의 이런 물량이 좀 많이 받쳐져 있는 상황이다.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죠. 지금 보면은 14시 31분 1,800주 매도가 나왔고 NH1,600주 매도가 나오는데 이 물량들은 위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.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 상위증권사에서는 이거를 7천주를 가져온 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 어떤 뭐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이렇게 7천주의 매수가 한 번에 유입이 되었다.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. 지금 셀틀린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기금은 다시 들어오고 있죠. 연기금은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. 기관이 지금 계속 매수방향이죠. 연기금도 계속 매수방향이었고 한 3일 정도 매수에서 조금 숨고르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오늘부터 해서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전기가 또 진행이 되고 있죠. 얼마 전에는 또 고바이오랩하고 협업을 하는 이런 소식도 나왔죠. 마이크로바이오랩에 대해서 같이 개발하겠다. 셀틀리온하고 손을 잡으면 거의 다 아주 큰 수혜를 봅니다. 큰 수혜를 보는데 고바이오랩의 이런 기술력으로 개발하는데 셀틀리온 연구신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또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매출처가 또 나오는 상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